준장 일본어 동서마스형 뒤에 by를 붙이면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by를 형용사 활용을 적용하여 이 를 고 로 바꿉니다. 그 뒤에 나루를 붙이면 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루는 동사이고 의미는 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빵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빵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그녀에게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그녀에게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분위기네요.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분위기네요. 이 곡은 계속 듣고 싶어지네요. 이 곡은 계속 듣고 싶어지네요. 이 곡은 계속 듣고 싶어지네요. 그녀에게eden 年末になると国へ帰りたくなるんですよ 연말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年末になると国へ帰りたくなるんですよ 연말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연말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